오늘은 여러분께 여성과 남성 간의 인생 난이도 차이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. 여가부에서는 쇽매매 여성에게 22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탈쇽매매 의자가 확인된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활 목적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저 지원책을 발표한 정연백 여가부 장관은 XXX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이고 여가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성범죄자 안희정을 감싸는 행동을 보여준 인간이죠. 그리고 이 당시 여가부에서는 왜 쇽매매를 못 빠져나왔냐 묻는다면 자발적 치은 이은은 없다 라는 식의 영상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자원이 없는 여성 빈곤한 여성 가정이 해체된 여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게 쇽매매 사업이다.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빚만 늘어났다. 쇽매매 업주들은 흔쾌히 여성들에게 큰 돈을 선불로 준다. 이 비제는 10에서 30%의 이자가 붙고 여성이 쇽매매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된다.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것 같은데 쇽매매 여성이 그걸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자원이 없고 빈곤하고 가정이 해체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쇽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사회가 저에게 쇽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거예요. 라고 말하는 영상을 각종 여초 커뮤니티에 배포했던 게 여가부이죠.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쇽료에게 감정이입해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진다 쇽매매하는 사람 다 죽어라. 여자들한테만 낙인 찍고 엄중한 잣대 들이대는 거 너무 화난다. 라는 말을 하며 저 여자들을 동정하는 여론을 보이고 있죠.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가부와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불쌍하다 여기는 쇽매매 여성들이 얼마 버는지 봐볼까요? 2023년 한 달에 400만 원씩 저금하면 어때요? 한 달 평균 7,800 버는데 너무 적게 모으는 거겠죠? 저는 한 달에 800만 원 저축해요. 라고 말하는 저 여자가 혹시 여러분은 불쌍해 보이십니까? 왜 쇽매매를 못 빠져나왔냐 묻는다면 자발적 치은 이유는 없다. 라는 저 말에 공감하십니까? 왜 쇽매매를 못 빠져나왔냐면 버는 돈이 개쩌니까 못 빠져나왔지 않았을까요? 이 빡통대깔이더라. 2022년 언니들 한 달 목표 저금액이 얼마예요? 저는 일주일에 100씩 해서 400 저금이 목표예요. 1200만 원 저금하고 한 달에 300씩 생활비로 써요. 저는 천만 이상 저금하고 한 달 술 안 먹으면 쌉가능이라 돈 모아서 이 바닥들 거예요. 라는 우리 여성들이 정령 피해자로 보이시나요? 2024년 한 달 동안 천만 원 모았네요 샷샷. 2024년 언니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벌면 만족하세요? 전 존나게 불만족이에요 노력만 하면 2천 이상 벌어버리니까 천만 원 벌면 생활비 벌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2천만 원도 만족 안 되죠? 2,500쯤 벌었는데 요즘 일 줄였더니 2천밖에 못 버네요. 저는 1,500만 원이면 만족하고 1,500 벌면 천 저금해요. 라는 우리 천녀들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? 진짜 여러분은 한 달에 천만 원씩 저금하는 한 여들이 피해자라 생각되십니까? 내가 쇽매매녀가 된 건 사회 때문이다. 라고 말하는데 한 달에 천만 원씩 저금하며 500만 원 생활비 쓰는 저 여자들이 진짜로 불쌍해 보이시냔 말이죠. 과거 50년 전 쇽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2024년에 쳐가지고 와서 그 여자들 뒷구멍에 세금으로 돈 찔러주면서 피해자랅시고 생쇼하는 저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? 제발 우리 한 여들 2020년 최근에 쇽매매 여성들의 인생을 봐보세요.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바보란 말입니다. 제가 영상 처음에 여성과 남성의 인생 난이도에 대해 설명한다 말했죠? 자원 없는 여성 빈곤한 여성 가정이 해체된 여성은 몸 팔면 천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남자는 어떨까요? 자원 없고 빈곤에도 군대는 강제로 끌려가서 2년간 죽기 직전까지 착지당하고 사회로 뱉어진 남성은 뭘 할 수 있나요? 여자처럼 개같이 못생겨도 할 수 있는 쇽매매가 되나요? 남성의 인생은 여성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옥한 복판일 겁니다. 여자들은 몸만 팔아도 피해자라고 여가부에서 난리 브루스를 쳐주는데 남자들은 그 누가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나요? 몸병신 안 되면 다행인 군대에 처박아놓고 착취나 하는 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생 난이도는 과연 동등하게 설정되어 있을까요? 50년 전에는 확실하게 남성이 살기 좋았던 나라가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고 50년 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지금의 남성들이 어째서 기득권이 된 걸까요? 부디 한국 여성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주세요. 진짜 피해자 진짜 기울어진 세상 속에 사는 건 당신들이 아니니 말이죠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맥주 한 캔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2023년 월천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욕심 끝도 없어서 이천벌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네요. 30년 월천 벌면